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약간 손밖에 안 보이잖아요. 이렇게, 이렇게 짠! 짠! 됐다. 뚜뚜뚜 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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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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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숙끈 잘한다 이 인장 지금 뭐 얘가 있는 강렬인 거죠 쌈장이 예술이야 진짜 그리면 원래 자기 그때 마늘 하나 넣고 이제 먹는 거야 맛있지? 안 먹수래 아니야 나름 자녀 그거 한번 입고 나 봐 이 국물도 끝내줘야 많이 많이 청양고추도 그니까 거기다가 내가 일부러 색깔 홍고추도 넣은 거야 그리고 단도 딱 맞고 이 또 버섯이 오들오들한 것처럼 너무 맛있어 그치 일부러 포고버섯도 안 넣은 거야 그래서 좀 넣었지 내가 아까 거기다가도 아빠 포고버섯을 넣은 거예요 청경채랑 아 위에다 아 맞다 그거분도 왜 안 먹냐 아 이게 내가 집으로 사 놓은 거 아 자리 사 놓은 거였어? 그때 아마 그거 할 때 밑에 안 나왔어 뭔 파티? 어디서? 집에 아 그때 안 사 놓은 거 이거 나와서 이리 먹어 이거 그래 같은 집이지 그 집이 그래 말하지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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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준다고 하는 건 받아? 준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매운탕 5,000원이나 받잖아 응 맞아 맛있어 근데 너무 맛있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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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